10만 이에게는 지금 철이 가장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설이 맞은 풀들은 다 드러눕고 새빨간 산삼 열매가 바싹 고개를 쳐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달성이는 빼꼼히 방문을 열어보더니 에이, 뭐여 비가 오는겨? 산을 타는 10만 이에게 비는 방답지 않은 불청객이다. 군부를 떼고 아랫목에 엉덩이를 붙이고 종일 집신을 짜고 있는데 달성이 총각 안에 있는겨 코맹맹이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랫마을 주막집 주모 목소리다. 아니, 웬일이래요. 비도 오는디. 그러니께 오늘 비 오니께 집에 있을 줄 알았지. 주막도 시납요. 응, 손님이 없어서 문 닫았지. 그래요. 어여, 들어와요. 방으로 들어선 주모가 씩 웃더니 보따리를 푼다. 탁주에 노비안이 몇 점과 안주 그리고 전이 들어있다. 혼자 이런 날은 적적하자녀.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었는디. 잘됐구만요. 그러면서 전을 허겁지겁 입안에 쑤셔놓는다. 아이고, 그렇게 먹다 체하겄네. 이것도 한 잔하게. 탁주를 한 잔 권하는 안동댁. 캬, 시원하다. 주모도 좀 들어요. 그럼 나도 한 잔 할까? 그러더니 스스로 술을 따라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킨다. 야, 비도 오고 참말로 좋구만. 그라니께요. 오늘 안동댁이 지대로 찾아왔구먼요. 호래비 맘은 과부가 알아준다자녀. 진, 호래비 아닌디요. 아, 말이 그렇다는 거제. 둘은 그렇게 농을 늘어놓으며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셨다. 그란디, 요즘 내가 심장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벌개지는 게 나의 탓인가벼. 그래서 의원한테 물어보니께 하수호를 다려먹으면 좋다는구먼. 아, 그래요. 난 산삼을 캐러 다니니께 하수호는 신경을 안 썼는디. 내일 당장이라도 산에 올라가면 하수호 좀 캐다 줄게요. 아이고, 그러면 나야 고맙지. 동생도 어여 마셔. 이젠 호칭이 동생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이튿날 저녁, 달성이가 주막을 찾았다. 여기 어제 말한 하수호구먼요. 어메, 진짜 캐대주었구먼. 고마워. 어여 올라와. 고맙긴요. 그까짓 것 가지고. 달성이는 주모 방으로 맹큼 들어갔다. 꼬꼬댁. 닭 잡는 소리가 나더니 달성이가 녹원해서 잠깐 잠들어 있는 사이에 주모가 개다리 소반에 박백숙과 술을 들고 들어온다. 여보게 동상. 어여 이것 좀 먹어보게. 달성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다. 이게 뭐래요? 짐이 모락모락 나는 백숙에. 벌써 짐이 고인다. 와, 맛나겄네요. 그리야, 어여 먹어봐. 내가 인삼도 아끼지 않고 넣었다니께. 그러면서 주모가 다리 하나를 덥석 잡더니 달성이 입에 넣어준다. 야들야들한 게 겁나게 만나네요. 호기가 들던 차에 맞바람에 개는 감추듯 닭 한 마리를 다 먹어 치우고 술도 한 병을 다 비워 알딸딸하게 취기가 올라온다. 그러자 주모가 달성이에게. 동상, 잠깐만 앉아있게. 내 곧 들어올 테니. 그러면서 바쁘게 나가 주막등을 내리고 살인문을 닫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뒷물을 하기 시작했다. 한참 후에 들어온 주모는 노골적으로 달성이 옆에 바싹 달라붙더니 가슴을 손으로 간지럽히기 시작했다. 달성이는 호흡이 거칠어지고 오금이 저리는지 안절부절못한다. 달성이는 모르는 척 주모가 이끄는 대로 이불 위에 누웠다. 아이고, 우리 동상 몸이 돌덩이구먼 돌덩이. 그러면서 바지춤을 풀더니 벗겨내리기 시작한다. 동상, 나 좀 안아주게. 그러더니 달성이의 약물을 꽉 움켜잡는다. 혹하는 소리와 함께 달성이도 주모를 힘차게 안았다. 달성이 나이 스물에 주모나이 서른들이니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정념이 불처럼 활활 타올랐다. 주모도 오랫동안 기생을 하다 은퇴한 택이라 산전수전 다 겪고 쓸 터이니 그 하나하나 움직임이 달성이 정도는 기절을 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달성이는 그야말로 신천지를 경험한 셈이다. 한참 만에 일합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 술 한잔 들이키고 다시 이압을 치르니 더욱더 정감이 고조된다. 삼합, 사합을 치르고서야 둘은 가쁜 숨을 들이키며 대자로 이불 위에 뻗어버렸다. 주모, 나 오늘 죽었다 살아났슈. 뭐요? 겨우 이걸 가지고 그러는가? 와, 주모도 진짜 대단하구먼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대요? 달성이는 그렇게 주모와 밤새 방아를 찍고는 새벽 6회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바로 산을 탔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역시 산 타기에 무리는 되었지만 조금만 힘을 내보자 하고 삶을 찾아 산을 뒤지기 시작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는데 이게 웬일인가? 가파른 산중턱에 빨간 산삼 열매가 보이는 게 아닌가? 전력을 다해 올라가 보니 그야말로 산삼밭이었다. 달성이는 흥분하여 소리를 질렀다. 신받다. 신받어. 본래 산을 탈 때는 금욕이 우선인데 어제 사합이나 치르고 왔는데 산삼밭이라니 달성이는 날씨가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삼을 조심조심 캐내기 시작했다. 모두 캐보니 자그만치 6뿌리나 되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대체 얼마란 말인가? 산을 내려온 달성이는 삶을 몰래 숨겨두고 게다 실수하여 뿌리를 잘라먹은 하나를 입에 넣고 우곡우곡 씹어먹었다. 역시 먹자마자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곧바로 주막집으로 달려갔다. 가보니 주막에도 손님이 깨있었다. 주모에게 눈짓을 보내자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잠시 후 달성이를 손짓으로 부르더니 부엌으로 들어간다. 주변을 살펴본 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부엌으로 들어갔다. 주모가 안에서 빗장을 걸어잠거더니 풀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바지춤과 고쟁이를 벗어내리고 또다시 육합을 시작했다. 주모는 혹여나 사람들이 들을까 입을 꽉 깨물고 얼굴은 고통이 아닌 환희로 일그러졌다. 동상 어쩌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네. 동상도 좋은가? 아, 그러니까 왔죠. 잠시 후 일을 마친 달성이가 부엌 문을 빼꼼히 열어보고 다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재빠르게 주막을 나섰다. 달성이 입에서는 콧노래가 흘러나온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산산 다섯 뿌리를 들고 거래하던 한약방으로 달려갔다. 주인은 산삼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한다. 아니, 여보게 어디서 이런 죄상품의 산삼을 캤는가? 예, 저처럼 착한 사람한테 좋은 산삼이 보이는 법이죠. 하며 너스레를 떤다. 내 곧 사람을 보내 산삼을 살 사람들을 오라 하겠네. 그리고는 바로 사람을 보내니 이 고을, 저 고을, 만석군 부자는 다 모였다. 조심스럽게 산삼을 덮어두었던 이 길을 치우자 모두 볼린 입을 닫지 못한다. 그리하여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산삼을 팔았다. 모두 이십만 양이나 되었다. 이 돈이면 땅 서른 마지기를 사고도 남는다. 달성이는 한약방 주인한테 얼마의 중계비를 주고 돌아와 그 돈을 모두 부어 아궁이여 비밀 장소에 숨겨놓았다. 방 안으로 들어온 달성이는 천정을 보고 다리를 꼬며 누웠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푸르다. 그때 달성이가 마음에 두었던 건넌마을 대첨지 막내딸이 떠오른다. 하얀 얼굴에 앵두같이 빨간 입술, 웃을 때면 눈이 보름달같이 작아지는 고운 얼굴. 한 번 보고 외사랑을 한 지 오래되었다. 그동안은 돈 한 푼 없는 처지이니 엉감생심, 꿈도 묶었던 여자다. 하지만 지금은 처지가 바뀌었다. 이제는 한 번 해볼 만하다. 그러는 동안에 주문은 자신에게 수작을 거는 한 논팽이가 미꾸라지를 잡아와서 추어탕을 정성 들여 끓였다. 당연히 논팽이에게 모길 게 아니라 달성이에게 모길 심산이다. 그런데 매일 고향이 생선가게 드나들 듯 했던 달성이가 오지 않는다. 내일은 오겠지 하며 기다린 지 벌써 1회째이다. 사실은 달성이가 배첨지 막내딸을 보기 위해 그 집 앞에서 매일 잠복을 하고 있던 것이다. 지금 주모 따위는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드디어 배첨지 딸이 나오자 불이 났게 달려가 오그로 만든 놀이계를 쥐어주고는 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배첨지 딸은 몽하니 도망가는 달성이 뒤통수만 바라본다. 마을로 돌아온 달성이는 매파를 찾아갔다. 수원댁, 저 건넌마을에 배첨지 딸이라고 있지 않아요. 수원댁이 다리 한번 놔주시구려. 그러며 두툼한 전대를 쥐어준다. 처음엔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는 곱지 않은 표정을 짓던 매파. 실적, 전대를 열어보더니 입을 벌리며 좋아한다. 그리야,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께 잘되면 알제? 그러면요. 지가 지금 준 것 다섯 곱절 더 해드릴게요. 매파는 격하게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달성이는 숨겨놓은 돈을 꺼내 우선 기와집을 장만하고 작은 땅도 하나 샀다. 토목점에 가서 좋은 천으로 옷을 지어 입으니 마치 부잣집 도령이다. 결국 매파가 어떻게 그 집을 구워삶았는지 배첨지 딸과 혼례 날짜가 잡히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사연도 모르고 오매불망 달성이 오기를 기다리던 주모는 동네 사람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 달성이가 장가를 간다는 것이다.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바가지를 놓쳐 박살이 났다. 뭐요? 장가를 가? 당장 주막을 팽개쳐놓고는 달성이 집으로 달려갔다. 아직 큰 집으로 옮기기 전이라 짐을 싸고 있는 달성이 그런데 밖에서 끼어오는 주모 목소리가 들렸다. 달성이 있느냐? 그러자 달성이는 깜짝 놀라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궜다. 너 이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어서 문 열지 못할까? 그러면서 방문을 부실듯이 당기기 시작한다. 달성이는 직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달성아 어서 나오지 못할까? 달성이는 숨조차 쉬지 않고 벽에 붙여서 인상을 쓰며 혼잣말로 아니 저 옆에 내가 소문을 들었구먼 한참을 씩씩거리며 달성이를 부르더니 지쳐서 돌아갔는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먼 그런데 다음 날 이게 웬 날벼락인가 봉헌에 포졸들이 소환장을 들고 찾아왔다. 달성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요? 응 저 아래 주막집 주인 여자를 알고 있으렸다. 예 알기는 합니다요. 그런데 뭐 때문에 식전부터 오셨습니까요? 그 여자가 송사를 걸었느니라 어서 가자. 할 수 없이 포졸들과 동원에 도착하여 사또 앞에 서게 되었다. 이미 그곳에 주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달성이를 보더니 사납게 눈을 흘긴다. 사또 나으리 이 기구한 년 사연 좀 들어주십시오. 아 글쎄 저기 서있는 저놈한테 요즘 하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얼굴이 달아올라 하수호를 부탁했더니 그걸 갖고 오더니 그러며 한바탕 서럽게 우러대기 시작한다. 그래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그래서 말입니다요. 저놈이 다짜고짜 저를 끌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러더니 또 울어댄다. 아니 그래서 어쨌다는 게냐? 사또도 화가 나서 큰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저놈이 어느 한 날 지가 혼자 사는 여자라고 깔보고 지를 강제로 눕히더니만 못된 짓을 했습니다요. 홀몸이라고 저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더 흐느낀다. 그러니 사또는 꼭 저놈을 엄벌하시어 소인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십시오. 사또는 다시 달성이에게 물었다. 그래 저 주모의 말이 사실이더냐? 아니구먼요. 지는 절대 그러지 않았구먼요. 주모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요. 야 이놈아 어디 사또 앞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자네는 좀 조용히하게 네 이놈 어서 이실직구 하지 못할까? 주모와 동침한 일이 있느냐? 예 있긴 있었습니다만 절대 제가 먼저 그러지 않았습니다요. 하지만 사또는 달성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여봐라 형방 저놈에게 곤장 다섯 대를 치고 옥에 가두거라. 전하의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러자 달성이가 울먹이더니 사또 지가 주모와 단 한 번 정염을 불태웠기로 서니 지금 내리신 벌은 너무 과중하옵니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모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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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이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옵니다. 한 번이 아니옵니다. 열대 번도 넘게 했사옵니다. 지가 원력표에 다 적어놓았습니다. 하다가 제 말에 깜짝 놀라더니 입을 다문다. 그러더니 울상이 돼버린다. 그러자 사또가 다시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쁜 것 같으니라고 한 번 강제로 그랬다고 여봐라 저 총각은 당장 방면하고 주모 전현에게 곤장 열대를 치고 일년간 옥에 가두거라. 어디서 함부로 무고를 하느냐. 그러자 달성이가 옛정을 생각하여 사또에게 읍소하니 주모에게 곤장 다섯 대만 보라고 풀어주었다 한다.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니 어둠이 깔리자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한다. 멀리 가마꾼들이 내리는 비를 쫄딱 맞으며 김진사를 모시고 간다. 만나매 비가 이리도 종일 내리노? 김진사는 오랜만에 건넌마을 친구를 만나 술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가마꾼들이 집에 도착하자 큰 소리로 걔 누구 없느냐? 날이 돌아오셨다. 그러자 종들이 모두 잠들었는지 친모가 급히 나와 대문을 열어준다. 날이 다녀오셨습니까요? 그러며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한다. 사랑방으로 들어간 김진사가 밖에 대고는 여봐라 친모는 밖에 있느냐? 예 날이 옷이 비에 젖어 있으니 갈아입을 새옷을 갖다 주게. 친모는 불이 났게 달려가 바지 저거리를 사랑방 앞에 대령하거는 날이 문 밖에 새옷 대령했습니다. 그러며 돌아서려는데 김진사가 다시 친모를 부른다. 여보게 옷이 젖어 벗겨지지 않으니 와서 좀 도와주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랑방으로 들어가니 갑자기 김진사가 친모를 잡아 안고는 이불 위로 거칠게 눕힌다. 어머 나으리 왜 이러시옵니까? 여보게 가만히 있게. 김진사는 재빠르게 친모의 치마를 풀더니 고쟁이까지 벗겼다. 나리 제발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 사람아 가만히 있으래도 그러네. 그러더니 바지춤을 내리고 친모의 두 어깨를 누르며 약물을 은밀한 그곳에 진입시켰다. 친모는 발버둥 치다가 결국 김진사의 힘에 못 미겨 몸을 허락하고 말았다.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신음은 다행히 내리는 빗소리에 가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고 한참 위에서 방아지를 하던 김진사는 길게 후하고 숨을 내쉬더니 알몸으로 방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렸다. 친모는 수치스러움에 얼른 옷을 입고 사랑방을 빠져나왔다. 나이 서른인 친모는 열아홉에 소농집안에 시집을 갔다. 잘 살지는 못해도 그럭저럭 먹고 사는 건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혼례를 올린 지 8년이 되도록 태기가 없는 것이다. 매일 밤 정안수 받아놓고 삼신 할미께 정성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애기가 들어설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애기를 못 낳는 게 마치 큰 죄를 지은 것 같다. 자신을 버리고 재취를 하라고 했지만 세상 착하고 어진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퇴력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꾸깃고는 하였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말게. 난 자네만 있으면 되네. 그까짓 자식이야 정 필요하면 내 사촌 동생 자식이라도 입적시키면 되지 않겠나? 우리가 세도 높은 양반가도 아니니 대를 이을 필요도 없지 않은가? 그러자 친모 양산떼기 남편 가슴에 안기며 훈육기기 시작했다. 여보 미안해요. 그러던 어느 날 양산떼기 잠시 시집에 다녀오겠다고 남편에게 말하니 여보 잠시 아버님 좀 뵙고 올게요. 왜 무슨 일 있는가? 아니요 어젯밤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마음이 좀 뒤숭숭해서요. 그려 다녀오게. 그리하여 양산떼은 혼자 친정으로 향했다. 그날 밤 방 안에 남편이 혼자 누워있는데 갑자기 여자의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온다. 아니 누구시오? 예 놀라지 마십시오. 친정 가신 양산떼기 부탁하여 오늘 그러며 말을 흐린다. 아니 뭐라고요? 이 사람이 쓸데없는 짓을 했구만. 어서 당장 돌아가시오. 난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잠시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양산떼기 오죽했으면 이 방법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라고 화만 내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그래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내심 아내의 판단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하나 속매인 자신을 닮은 자식 하나 있으면 했던 것이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남편은 어색하게 바지춤을 내렸다. 둘의 육합은 요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시작되었다. 들어온 여자도 조신하게 남편을 받아들였다. 그 일이 있고 엿새 후 아내가 돌아왔다. 여보 다녀왔어요? 응 잘 다녀왔는가? 하지만 서로 시바디에 관한 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그녀는 입듯을 하지 않는 것이다. 같이 의원을 찾아가서 진맥을 해봐도 태기가 없는 것이다. 그랬다. 양산댁이 성녀가 아니라 남편이 시 없는 수박이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남편은 크게 낙심하여 술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당장 먹고는 살아야 하니 바느질과 음식을 잘하는 양산댁이 동네 일감을 받아다 밤새 옷을 지어 근근히 생활을 하는데 그 솜씨가 소문이 나서 얼마 전 김진사의 친모로 일하게 된 것이다. 여보 미안하네 내가 얼른 정신 차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네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만 아니에요 여보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니 너무 애쓰지 말아요 남편 남편은 미안한 마음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폭받쳐 올라와 뚝뚝 눈물을 흘렸다. 내 오늘부터 열심히 정신 차리고 일하겠네. 그래요 당신과 나 열심히 일하면 금방 일어서지 않겠어요? 둘은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런데 김진사와 합방을 한 지 한 달 만에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겼다. 양산백이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다. 이 일을 어째한단 말인가? 양산백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생각도 하고 끈도 준비하였다. 하지만 인간의 목숨이 그리 쉽게 마음먹는다고 끊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몰래 김진사에게 이실 짓고 하였다. 나으리 아무래도 아이가 들어선 듯합니다. 뭐라고 애를 뱉다고? 김진사는 깜짝 놀랬다. 만에 하나 이 사실을 아내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당황한 김진사가 곧 얼굴을 찡그리더니 양산백은 양산백은 꽤 두툼한 전대를 내놓는다. 날이 그건 필요 없습니다. 어서 거두십시오. 전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보게! 양산객은 사랑방을 나오며 착잡한 마음에 서러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 후로 두 달이 흘렀다. 제법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남편은 처음에 아내의 배를 보고 밥을 많이 먹고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석 달째에야 임신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다. 어느 날 기회를 엿보던 남편이 물었다. 여보, 혹시 임신을 한 것 아닌가? 양산객은 아무 말 못하고 비장한 각오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남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다. 아니 여보, 임신을 했다면 나에게 먼저 얘기해 줄 것이지 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날 놀래키려고 그랬구만? 내가 시가 없는 게 아니었네 그려. 그러고는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기뻐했다. 착한 남편은 자신의 아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좋아하니 양산객의 마음이 더욱더 착잡하고 괴롭기만 하다. 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남편은 이미 자신의 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그리하여 산달이 다가오고 어느 날 산통이 오더니 덕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여보, 고생했네. 어이구, 이 녀석 보게. 코가 이 애비를 꼭 닮았네 그려. 양산객은 역시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흘린다. 그날 남편은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아들 낳은 걸 자랑하고 다녔다. 양산객은 저리 남편이 기뻐하니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보다 우선 죄책감에 마음이 괴롭고 꼭 괴로웠다. 아이의 이름은 정태라 지었다. 바를 정자에 클태. 바르게 자라서 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편이 지은 이름이다. 그 뒤 큰 우여곡절 없이 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친구 훈장 집에 마시나온 김진사가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래, 요즘은 어떠한가? 응, 나야 늘상 똑같지. 아이 가르치는 사람이 별일이 있어서야 되겠나? 응, 그건 그렇지. 그러며 둘은 골골골 웃는다. 싹수가 보이는 아이들은 좀 있는가? 잠시 생각에 잠기던 훈장이 말했다. 응, 정태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아주 물건일세. 어찌나 머리가 비상한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니 되려 내가 배워야 될 반일세. 아주 수제야. 게다가 인성도 바르고 말이야. 쟤의 이름대로 크게 될 놈일세. 정태, 처음 듣는 이름이구만. 그렇겠지. 아, 여보게. 자네하고도 인연이 있다네. 나하고? 그래, 그 있지 않은가. 자네 집에서 친모를 하던. 순간 김진사는 머리를 큰 망치로 맞은 것 같이 아찔하다. 아니, 여 여보게. 말까지 더듬는다. 그 아이가 친모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렇다니까. 조금 있으면 올 테니 자네도 한 번 보게. 김진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교차하여 그때부터 자불안석이다. 잠시 후 정태가 오더니 공손하게 절을 한다. 훈장님, 소인 정태와 싸웁니다. 그러며 얼굴을 드는데 김진사는 그만 기절할 뻔했다. 생김새며 걷는 것까지 자기와 똑같지 않은가. 그때 훈장이 말했다. 여보게, 지금껏 정태를 보면서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자네와 닮은 구석이 많구먼. 위에서 내려온 저 짙은 눈썹에 두툼한 입술. 참으로 신기한 일일세. 김진사는 피가 거꾸로 올라오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의 자식이 맞다. 정태야, 인사 올리거라. 훈장님의 막역한 친구 김진사님이라 하느니라. 그러자 다시 정태가 절을 올린다. 소인 정태라 하옵니다. 어, 오냐? 그래, 정태라 했느냐. 훈장님이 너의 칭찬에 입이 마르지 않으시더구나. 아닙니다. 과찬의 말씀이시옵니다. 소인 아직도 너무나 많이 부족하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목례를 올리더니 학습당으로 간다. 참, 신동이야, 신동. 이제 나로서는 가르치는 게 한계일세. 아니, 그럼 어찌한단 말인가? 응, 자네도 알지 않는가. 인당 선생이라고. 물론 알지. 왕세자의 학습까지 담당했던 대학자 아니신가. 그 선생에게 수학을 시키고 싶은 애만 저 아이 집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그러며 못내 아쉬운 듯 입을 쩍쩍 다시기 시작한다. 그럼 여보게, 이러면 어떻겠나? 내가 저 아이 수업료와 모든 생활비를 지원하겠네? 아니, 그게 정말인가? 그러면야, 너무 좋지. 그래, 당장 내일부터라도 그렇게 진행해보세요. 대신 저 아이 집에는 내가 그랬다는 것은 비밀로 해주게. 아니, 여보게. 그렇게 큰 선행을 베풀고 그걸 알리지 말라니. 글쎄, 그럴 일이 있네. 더 이상 묻지 말게. 그리하여 정태 부모에게는 어느 익명의 독지가가 정태를 후원해준다 말하고 한양 인당 선생 집으로 정태를 유학 보냈다. 그리하여 김진사는 물심양 면으로 정태를 보살펴주기 시작했다. 당연히 자신의 시로 만든 아이이니 무엇이 아깝겠는가? 사실 김진사도 예전에 4번 만에 겨우 시험에 합격한 전력이 있고 지금 본초와의 사이에 아들 둘이 있는데 초시에 겨우 합격하고 대과에 여러 번 낙방하여 지금도 수학 중에 있다. 그런데 자신의 자식이 저리 신동이라니 전 재산을 다 써서라도 최고로 가르치고 싶지 않겠는가? 가끔 훈장을 통해 정태의 소식을 들으니 인당 스승도 정태가 예사롭지 않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니 김진사 가슴이 먹먹해지고 당장이라도 정태에게 달려가 내가 내 아버지다라고 밝히고 싶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결국 정태는 최연소로 대과에 합격하여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다. 김진사는 그 소식을 듣고 강계가 무량하여 혼자 사랑방에서 퐁퐁 울었다. 아이고 이놈 내 아들 결국 해냈구나. 그것도 어린 나이에 장하다 내 아들. 김진사는 아이처럼 털툴 뛰며 기뻐하였다. 나라님이 주는 홍패를 받아 백마를 타고 어사화를 꽂은 정태는 고향으로 금이 환양하였다. 마을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마을의 자랑이라며 사물놀이패를 불러 북치고 장고치고 정태를 맞이했다. 양산택은 감격하여 눈물을 퐁퐁 쏟았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안으며 같이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내색 한 번 안하고 친자시 이상으로 키워오지 않았는가. 정태는 부모님께 정중히 절을 올리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렸다. 아버지 어머니 절 받으십시오. 두 분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이옵니다. 말에서 내린 정태는 갈아 놓은 몽속에 복두를 벗고 공손히 절을 올렸다. 세 사람은 얼싸 안고 또 울었다. 정태의 어머니는 그동안 혼자 끙끙 알아왔던 서러움과 기쁨에 정태의 얼굴을 거친 손으로 쓰다듬으며 한없이 울었다. 정태는 다음에 훈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 훈장도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정태를 맞이했다. 훈장님 절 받으십시오. 오냐오냐 고생했다. 절을 마치자 한참 덕담을 나누던 훈장의 얼굴이 정색이 되더니 정태에게 말했다. 정태야 사실은 말이다. 지금껏 너의 공부 뒷바라지를 한 사람은 너의 생부 김진사였느니라. 정태는 깜짝 놀랐다. 예, 생부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너의 생부는 김진사이니라. 정태는 순간 멍한 표정으로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온 정태는 한참 후에 바지 저고리를 갈아입고 김진사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김진사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안체에 나와 앉아있었다. 훈장으로부터 모든 사실을 들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아버지에게 절을 올려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데 저녁 늦도록 찾아오지 않으니 부하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던 참이다. 아니 이놈, 제일 먼저 달려와서 고맙다고 절을 해야지. 아직도 콧백이도 안 비쳐? 이 배은망덕한 놈! 그러며 씩씩거리고 있는데 정태가 대문을 밀고 들어온다. 그러자 김진사가 언제 화냈냐 싶게 벗은 발로 달려가 정태를 환대한다. 어서 오나라! 벌써 방 안에는 온갖 사내진미가 차려져 있었다. 진사나으리, 절 받으십시오. 그래, 오냐! 절을 마친 정태가 공손하게 아래였다. 진사나으리, 제게 베푸신 은혜는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그러자 김진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정태야, 내가 진사나으리, 진사나으리하니 듣기가 조금 민망하구나. 훈장님께 다른 말씀은 안 들었더냐? 그때 정태가 일어서며 차갑게 말을 이었다. 진사나으리,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오늘은 제 부모님과 저녁을 같이 하기로 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김진사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니, 정태야. 너 진정 모르고 있는 게냐? 하지만 정태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문을 빠져나가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그러자 안에서 김진사의 악수는 소리가 들린다. 야, 이놈아! 내가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라고! 궁중의 궁녀로 있다가 왕궁 밖으로 내보내어진 이른바 방출 궁녀와는 누구도 함께 잠자리를 해서는 아니되는 율법이 있었다. 이 율법을 방출 궁녀 간통금지율이라고 했다. 선조 때 도승지 자리에 있던 이항복의 집에 이를 도와주는 겸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조 임금의 궁녀로 있다가 방출된 한 여인을 사랑하여 간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방출 궁녀 간통금지율에 걸려서 구금되었고 장차 사형의 처해질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이항복은 도승지라는 막강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저지른 이 겸인을 방면시킬 도리가 없었다. 기회를 엿보던 중 때마침 퇴골한 이항복을 급한 일로 다시 이꼴하라는 연락이 오자 옳지 오늘 이 기회를 이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이항복은 급히 들어오라는 어명에 일부러 시간을 지체시켜 늦게 이꼴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도승지가 부름에 지체했다며 화를 내고는 그 까락을 물었다. 이에 이항복이 늦게 된 이유에 대해 아래였다. 전하 황공하옵니다. 명을 받고 급히 대골로 달려오고 있는데 종무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웃으면서 웅성거리고 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가서 물어보니 사람들이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아직 화가 덜 풀려 이항복을 노려보자 이항복은 이야기를 지어내어 아래였다. 모기 한 마리가 날아다니다가 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진드기라는 벌레를 만났습니다. 이 진드기는 별종 진드기로서 다 자라면 콩알만 하게 되는데 항문이 없어서 배설을 하지 못하는 곤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의 피를 빨아먹으면 계속 몸의 가죽이 늘어나 커지다가 마침내 더 커지지 못하고 배가 터져 죽는 벌레입니다. 모기를 만난 진드기는 배설을 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모기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봐 모기야 나는 본래 항문이 없어서 배설을 못하니 배가 팽창되어 견디기 어렵다. 내가 가진 그 날카로운 침으로 내 배를 찔러 구멍을 하나 뚫어주면 내가 그 구멍으로 배설을 할 수 있겠으니 제발 내 아랫배에 구멍을 하나 뚫어다오. 간절한 부탁이다. 이 부탁의 모기는 놀라면서 말하기를 너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느냐 근래에 도승지 이양복의 겸인은 어떤 여인에게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배꼽 아래의 구멍을 다시 뚫어주었는데도 중죄에 걸려 구금되어 있지 않더냐 너는 본래 구멍이 없었기에 내가 새 구멍을 뚫으면 죄가 훨씬 더 무거울 텐데 내 어찌 그런 짓을 하겠니 어림도 없다. 날 죽일 소릴랑 하지도 마라. 이러고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라가 버렸사옵니다. 전하 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의욕이 많이 생겨 좀 깊이 생각하느라고 그만 시간이 지체되었사옵니다. 통촉해 주옵소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선조 임금은 빙글에 웃으면서 내 또 경임 무슨 이야기를 할 줄 알았노라 지금 그 얘기는 옛날 동방사계 해악과 비슷한 데가 있구나 경이 겸인을 방면하겠노라 그래서 이항복의 겸인의 죄는 불문에 부치게 되었다. 복양승이란 향을 올리는 스님이란 뜻인데 법당의 의식을 책임지고 있는 의전법사 즉 부전을 말한다. 격을 높여 노전이라고도 하고 노전 밑에 부전을 두기도 한다. 함경북도 회령 등지에 죄가 승천락이 있었다. 죄가 승천락이란 불교의 승려가 환속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 때 집단을 이룬 천락이었다. 특히 죄가 승천락의 특징은 그 구성원들 대부분이 여진족이었다. 즉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온갖 노략지를 일삼던 여진족들이 관군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귀화해버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불교를 신앙하는 불자였다. 그래서 한 마을에 대여석 가구싱 모여 살되 거기에는 부처님 한 분을 공동으로 모셔놓고 매달 제의를 정하여 불공을 하고 기도를 했다. 이를 태면 생활 불교를 실천하는 자들로서 생활이 곧 불교여 불교가 곧 생활인 그러한 삶이었다. 조선 순조 19년에 이곳 회령 지역에 죄가 승천락을 찾은 젊은 승려가 있었다. 그 스님은 묘찬이라 했다. 묘찬이 죄가 승천락을 찾은 것은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다. 복량 승이 뭐하는 스님인지도 몰랐고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복량 승이란 직무가 그 대여석 가구의 공동체적 신앙의 성서인 불당의 시자임을 알았다. 그는 거기서 겨울 한철을 지내면서 복량 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그는 죄가 승들과도 친해졌다. 장기 바둑도 함께 두고 겨울에 군불 지핀 방에서 이슥하도록 불교의 재미난 얘기들을 들려주기도 했다. 그들 중에 일부는 한때 승려 생활을 한 적이 있는 사람도 있어서 묘찬의 얘기를 쉽게 이해했고 또 듣기만 하지 않고 함께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한 번은 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면서 참 재미나는 일을 목격하였다. 식사가 끝나고 승룡을 따르는 차례가 되었다. 한 부인이 주전자에 승룡을 담아가지고 와서 차례대로 승룡을 따르는데 물을 받는 남자가 승룡 그릇을 약간 흔들었다. 그러자 부인도 물 따르던 것을 곧바로 멈추었다. 그때 그 여인이 남자를 보고 말했다. 보아하니 아저씨 옛날에 죽노릇했던 속하니로군요. 남이 말하고 계시네 그려. 그래서 좌중엔 한바탕 웃음바다가 일었다. 절에서는 식사를 할 때 얘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측간과 역실자 식당을 삼묵당이라 하여 이들 세 장소에서는 일체 잡담이나 얘기를 금하게 되어 있어서 식사를 더 하고 싶다거나 그만 먹고 싶다면 이를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몸짓으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물을 받을 때 그릇을 흔들면 충분하다는 뜻이므로 물을 따르는 사람은 멈추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신호가 없을 경우는 계속해서 신호가 있을 때까지 따르게 되어 있다. 숙룡을 따르는 남자나 숙룡을 따르는 여자는 모두 이런 신호를 알고 있었고 또 익숙해 있었다. 이처럼 묘찬은 그들과 잘 어울렸다. 묘찬은 승료였다. 그러다 보니 일반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묘찬과의 만남을 쉽게 생각했다. 제가 승들 가운데 과부가 한 사람 있었다. 그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20대 중반에 혼자 되었다. 비록 과부는 되었을 망정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어디에도 비길대가 없었다. 일반 사대부 집안에서는 과부가 되면 평생을 수졸하면서 살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곤 했지만 이 제가 승촌에서는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남자들이 상처를 하면 다시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자들도 남자가 세상을 떠나면 다시 시집을 가더라도 전혀 허물이 되지 않았다. 하루는 묘찬이 혼자 경을 읽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오직 그만의 시간이었다. 낮에는 사람들과 어울려 차를 마시고 온갖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지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저녁 예부를 끝내고 나서 그만히 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여보세요? 스님 계세요? 분명히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묘찬은 야릇한 흥분과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감성이 들고 일어났고 또 다른 구석에서는 이성이 그 감성을 누르려 하고 있었다. 묘찬은 아직 젊었고 승려이기 이전에 어엿한 남자였다. 그는 문을 열었다. 누구십니까? 호롱불을 들고 있는 여인은 소복을 하고 있었다. 어른거리는 불빛에 그녀의 얼굴이 보이다 말다 했다. 과거 바로 그 여인이었다. 여인이 말했다. 스님 이렇게 찾아온 손님을 계속 밖에 세워두실 건 아니겠지요? 지나가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하도 청하에서 들렀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죠? 묘찬의 허락은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벌써 마당에서 봉당으로 올라서고 있었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예 예 듣드 들어오시죠. 고맙습니다. 스님 여인이 자리를 잡고 앉자 묘찬이 물었다. 어인 일이신지요? 아이 스님도 아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스님의 독경 소리에 반해서 이렇게 체면불구하고 들어왔다구요. 스님 계속해서 저를 난처하게 하실 건 아니시겠지요? 묘찬은 할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꺼내더라도 그것은 실수의 화살이 되어 되돌아와 자신에게 꽂힐 것만 같았다. 그는 아예 입을 다물리라 생각했다. 여인이 말했다. 스님 그 읽고 계시던 경전이 무슨 경이에요? 그 경전의 내용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누찬은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얘기라면 모르되 경전의 제목과 내용은 말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한 까달께서 였다. 불교 얘기라면 그는 자신이 있었고 또 신이 났다. 그날은 그 정도에서 돌아갔다. 여인은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찾아와서는 불교 얘기를 해달라며 졸라대고 미리 작정이나 한 듯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차없이 일어나 가곤 했다. 그러다 보니 묘찬은 그녀가 부담이 가지 않았다. 행력 조금 늦어지기라도 하면 은근히 기다려지고 초조했다. 가슴은 방망이지를 했고 때로는 위가 쓰리기도 했다. 뒷간에도 더 더 자주 가게 되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다. 하루는 그녀가 얘기를 듣고 일어서려 하자 묘찬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그녀의 치마자락을 잡아당기고 말았다. 왠지 붙들어 놓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일어서려던 여인은 느닷없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묘찬을 덮쳤다. 묘찬도 그녀를 안고 말았다. 그녀의 입김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방안을 덮이고 있었다. 한참 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는 묘찬에 억센 팔을 풀고 슬며시 일어섰다. 미안하오 보살님 나도 모르게 그만. 여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빠져나갔다. 그 뒤로 여인은 한 달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묘찬으로서는 초조와 갑갑증을 견디기 어려웠다. 내가 잘못했나? 그래 그날 저녁 그런 일은 없었어야 했어. 그녀가 날 보고 뭐라고 할까? 승복을 입고 삭발을 한 중이 엉큼하다고 할까? 아, 나는 어찌해야 좋지? 그때였다. 삽장문 밖에 흙그물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었다. 묘찬은 반가웠다. 그는 방문을 활짝 열었다. 아니, 그럴수록 나는 태어내야만 한다. 그녀에게 내 속마음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아니야, 그래도 한 달 만에 나타나는 보살인데. 그는 생각과는 달리 몸이 이미 마당으로 내려서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옆에는 오십은 족히 되어 보이는 초로의 남자가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보살님. 여인이 목내를 해보이고 얼굴을 남자에게로 돌렸다. 남자가 말했다. 이 아이에 앱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딸년으로부터 스님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거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산승의 처소를 다 방문하여 주시고 자, 안으로 드시지요. 방 안으로 들어온 남자가 여인을 옆에 앉히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거 스님 정진하시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아, 괜찮습니다. 살아가는 게 모두가 정진이지요. 어디 공부가 따로 있겠습니까? 남자는 말을 할 듯 말듯 하면서 전체로 입을 열지 않았다. 초조해진 적은 오히려 묘찬이었다. 무슨 기니 하실 말씀이라도 단도직입 적으로 말씀드리지요. 여기 제 딸을 스님께서 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공부하는 스님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누찬은 귀통수를 어떤 둥기로 얻어맞은 듯했다. 마당에 들어 설 때부터 예상은 했었지만 실제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믿지 않았었다. 누찬이 말했다. 아시다시피 소승은 출가수행하는 불제자입니다. 출가인의 첫째가는 계율은 음행하지 말라 입니다. 개를 파하고 혼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말씀을 모르는 반은 아닙니다만 이 녀석이 스님과 혼인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살리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뒷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요? 우선 내가 스님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애비의 마음에서 말입니다. 말을 마치고 남자는 품안에서 작은 단독 하나를 끄집어내어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걸려도 된통 걸렸구나 싶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묘차는 한참 동안을 지키다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부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그 정도는 양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앉아 다소곳이 말만 듣던 여인이 불쑥 말했다. 안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콩밭에 가서 메주와 두부를 달라고 하실 참이오. 아니면 밀밭에 가서 국수와 수제비를 달라 하실 참이오. 거참 성매 한 번 꽤나 급하시구려. 무릇 혼인이란 인륜의 대사인데 서둘러서 될 것이 아니잔소.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나도 그대와 같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놓치고 싶지는 않소이다. 누 노차는 직지사에서의 생활이 그리웠다. 김천의 직지사는 그에게 있어서는 고향과 같은 것이었고 함께 공부하던 도반들도 있었다. 누차는 혼인을 하나의 굴레라 생각했다. 자유를 속박하는 인생의 굴레였다. 그것은 인생의 무덤이었다. 도반들과 함께 불법을 논하고 전국의 명산과 대찰 고성 석덕들을 찾아 운수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오도가 더 못하게 생겼다. 아 나의 20년 수도가 여기서 끝이로 구나. 옛날 지족선사는 송도 기생 황진이와 몸을 섰고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 이라 했다더니 나는 20년 공부가 풀리페 이슬이 되어가는 구나. 과부의 아버지가 칼을 집어들고 나가면서 말했다. 얘야 이제 내 수단에 달린 것이니 내가 알아서 하렴. 내 할 일은 끝난 것 같구나. 잘해라. 불쌍한 것 같으니 이라고 그때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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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벗기 시작했다. 방안에는 묘창과 과부 두 사람뿐 이었다. 그녀는 방문 앞에서 옷을 풀고 있었다. 진작으로 보아 사내는 문 밖에서 지키고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한 달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느닷없이 나타나서 사람을 이토록 난처하게 한담. 묘창은 큰일이었다. 그는 앉아서 재빨리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그의 생각은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좋습니다. 결혼합시다. 약속하겠소. 그러니 우선 옷을 입고 언약을 하십시다. 묘창의 말을 듣고서야 여인은 윗옷을 입었다. 그리고 밝은 표정이 되었다. 그럼 스님 약혼은 하신 거예요? 약혼이라 물론이지요. 약혼입니다. 그럼 증표를 주십시오. 증표도 없이 구두 언약한 것으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갈수록 태산이었다. 이젠 약혼한 것을 증표로 써달라고 까지 했다. 하는 수 썼다. 누 차는 약혼 소약을 써 내려갔다. 그녀의 이름은 끝마기였고 성은 조씨였다. 경진년 정월 열라한 날 술시에 나 묘찬은 조씨 끝마기와 결혼할 것을 서약하는 약혼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그 심표를 대신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결혼하여 부부가 될 것을 불제자로서 부처님께 맹세합니다. 비구 묘찬 청상조씨 과부 그의 부친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 누 차는 그들 부녀가 돌아가자 걸망을 챙겼다. 그리고는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고 밤을 틈타 거쳐하던 불당 요사를 빠져나왔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써준 것에 부처님께 맹세한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는 오로지 내 갈 길을 갈 뿐이다. 나는 그녀를 원망하지는 않으리라. 사실 표현을 안 해 그렇지 나도 은근히 그녀를 기다렸던 것은 사실이 아닌가. 하지만 이젠 모든 것을 털어버리리라. 불타는 집으로부터 벗어나리라. 부처님께서는 법회경에서 공자비유 한택비유 화성비유 등을 통해 때로는 거짓을 말할 수도 있다고 하셨다. 내가 그녀에게 써준 것은 빠져나오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 대신 나는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리라. 묘차는 중얼거림 속에서 걸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여태껏 그녀에게 나의 제적본사가 직지사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만일 내 처소를 알리기라도 했다면 어쩔 뻔했나. 그는 그는 혼자 중얼거리다 고개를 끄덕이고 또 그러다간 가로 접고 또 중얼거리며 회령에서 김천을 향해 걸었다. 코박 보름을 걸었다. 그는 직지사에 들어가 선원에서 참선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한편 다음 달 묘찬이 있던 처소에 왔던 청상조신은 묘찬이 떠난 것을 알고 배신감을 이기지 못해 심장마비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부친은 딸의 죽음을 보며 묘찬을 아주 단념하기로 했다. 그는 정진하는 스님을 파괴시키려 한 자신과 딸이 죄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가까운 불당에 나아가 딸의 명복을 비는 한편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였다. 청상과부 조신은 죽어서 원기가 되었다. 원기가 된 조신은 직지사를 찾아왔다. 그러나 천왕문 밖에서만 맴떨 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사천왕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마침 직지사에서 한 비구 스님이 출타 하는 중이었다. 사천왕문을 나서는데 웬여인이 산발을 하고 소복을 한 채 스님을 불렀다. 보기에도 머리끝이 쭈뼛하고 솟아올랐다. 어떻게 오신 보살님이십니까? 여인이 말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나 사천왕들이 무서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2절에 묘찬 스님이란 분이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스님께 좀 나와 달랜다고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비구 스님이 선방에 들어가 묘찬 스님에게 사실대로 얘기했다. 이 말을 들은 묘찬은 천왕문에 나와 천왕들을 돌아보며 간곡히 부탁을 했다. 저 불쌍한 원귀를 일주일만 붙들어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오. 묘찬은 그 길로 절에 들어가 지장 기도를 시작했다. 그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어서 밤과 낮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잠 자고 식사하는 것도 제쳐두었다. 그는 오로지 지장 보살에게 매달렸다. 한때 잘못하여 잠시 저지른 실수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 대한 참외 기도도 함께 했다. 묘찬은 묘찬은 그녀를 건드린 게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처럼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그 1차적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참회했고 그녀의 왕생 극락을 진심으로 기원했다. 7일 지장 기도가 끝나는 때 묘찬은 성배학의 음식을 장만하여 천도제를 지냈다. 바로 그 천도제가 끝났을 무렵 공중에서 소리가 있었다. 나는 스님의 지장 기도와 천도제 가피를 입어 원결을 풀고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정진 잘하십시오. 원기 마지막 부탁의 소리가 오래도록 묘찬 스님의 귀 속에서 메아리 쳤다. 어느 산골 마을에 사는 나무꾼 박씨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홍기를 한참이나 넘긴 딸이 올해는 가겠지 했는데 또 한해가 속절없이 흘러 딸에는 또 한살도 모고 22살이 되었기 때문이다. 살림이라도 넉넉했으면 진작 같겠지만 살림마저도 넉넉지가 않았기 때문이었다. 1년 12달 명절과 날씨가 좋지 않은 날만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에 올라 나무를 베서 장에 내다 팔지만 새식구 입에 풀칠 하기도 바빴다. 가끔씩 매파가 와서 중매를 서지만 혼술을 흉매 낼 돈도 없어 한숨만 포하다 보낸 적이 장사뿐 장사뿐인데 요즘은 몸도 젊은 시절과 달라 힘에 붙여 나무짐도 점점 작아졌다. 어느 눈이 펄펄 오는 날 박씨는 지게에 도끼를 얹고 산으로 갔다. 화력 좋은 굴참나무를 찾아 헤매던 박씨의 눈에 새하얀 눈이로 새빨간 산삼 열매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씨가 백년 묵은 산삼 한 뿌리를 캤다는 소문은 금방 저작거리에 퍼져 약재상들이 찾아왔다. 박씨 산삼을 들고 주막으로 가세 전석권 보좌 김찬봉 에 기다리고 있네 박씨는 이기로 싼 산삼을 보자기에 싸들고 약재상을 따라 저작거리 주막으로 갔다. 김찬봉 그의 수아들이 출상을 차려놓고 박씨를 기다리고 주막을 제집처럼 여기는 노룽꾼들 걸렁패들도 산삼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다. 마침내 박씨가 보자기를 풀자 백년생 동자 산삼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와 하고 모두가 탄성을 지를 때 누군가 봉개처럼 산삼을 낚아채더니 와그작와그작 하고 씹어먹는 것이 아닌가 주막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찬봉의 소아들이 산삼도둑의 멱살을 잡아 올려보니 폐병으로 콜록콜록 하는 노룸쟁이 허생이었다. 제대로 노룸판에 끼지도 못하고 뒷전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코리나 뜯는 집도 절도 없는 젊은 논팡이 허생은 코피가 터지고 입술은 팽팽 부어오른 채 김찬봉 수아들에 의해 방바닥에 구겨져 있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찬봉은 수아들에게 이놈을 포박해서 우리 집으로 끌고 가렸다. 이놈의 배를 갈라 산삼을 끄집어낼 테다. 하는 일갈에 허생은 사색이 되었다. 바로 그때 마음씨 착한 박씨가 그런 허생이 불쌍해 보여 나섰다. 찬봉 어른 아직까지 허생의 배 속에 있는 그 산삼은 제 것입니다요. 이놈의 배를 째든지 통째로 삼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니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이 아닌가. 김찬봉은 산삼을 사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본들일이 없으니 손해본 것도 아니어서 아쉬운 마음을 접고 돌아갔다. 박씨는 허생을 데리고 나와 동구 밖에서 그를 풀어줬다. 눈밭 속으로 허생이 사라진 후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은 없었다. 박씨는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며 크게 한숨을 토했다. 그걸 팔아 딸에 시집 보내려 했는데 배를 쨘들 산삼이 멀쩡할까 내 팔자에 웬그런보기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 예나 다름없이 박씨가 나무쯤을 지고 산을 내려와 집마당으로 들어오니 갓을 쓰고 비단 두 마귀를 입은 젊은이가 높죽 절을 하는 게 아닌가. 소인 허생입니다. 피골이 상접했던 모습은 어디가고 얼굴에 살이 오르고 어깨가 떡 벌어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허생은 산삼을 먹고 개병이 완치돼 마포 나루토에 진을 치고 장사판에 뛰어들어 거상이 되었다. 거피고 새우는 화창한 봄날 허생과 박씨 딸이 혼례를 올렸다. 박씨는 더 이상 나무지개를 치지 않고 저 작거리 태걸 같은 기와집에 하인을 두고 살았다. 후에 사람들이 박씨의 착한 마음이 복을 가져왔다고들 칭찬을 하였다. 어느 주막의 여주인이 손님에게 저녁에 술밭까지 대접하고 잠이 깊이 들었는데 서방이 한밤중에 밖에서 들어와 곁에 누우며 그 짓을 요구하니까 이 마누라 하는 말이 금방 그러고 왜 잠도 못자게 그래요 서방은 지금 들어왔는데 누구랑 그 짓을 했단 말인가 손님중에 누군가의 짓이라 이튿날 손님들을 떠나지 못하게 붙들어놓고 반에 고발하였다. 우선 손님 셋을 옥에 가뒀는데 청년 장년 노인이었다. 원님은 현장을 잡은 것도 아니어서 단별하기 어려운 문제라 골치가 봤다. 점심을 먹으러 내야에 들어서도 밥상 앞에서 골똘히 생각하자 부인이 무슨 걱정이냐고 물었다. 원님이 이런저런 사건의 고발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더니 부인이 손수 광가에 오고로 가서 갇혀있는 세 사람을 보고 돌아오더니 그것은 어려운 일이 하며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원님에게 가르쳐줬다. 원님은 점심상을 얼른 물리고 통원으로 나가 주모를 불렀다. 주모에게 못 놀아!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을 것이니 솔직하게 느꼈던 대로 말하라! 쇠꼬챙이로 찌르는 것 같더냐? 아니면 절구 쇠꼬이로 짓짓는 것 같더냐? 명주 고름으로 문지르는 것 같더냐? 주막쟁이라도 여자 체면에 나치 홍당무가 되면서 대답한다. 아주 곱상하니 명주 고름으로 문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서방하고 다르거든 그때 무슨 조치를 차릴 것이지? 여봐라! 저 늙은이를 청년, 장년, 노인 숙박객 중 늙은이를 형틀에 올려매고 곤장을 안기니까 애고되고 엄사를 부리며 자백을 한다. 여염 사람도 아니고 그 짓을 했거든 값을 치르고 떠날 것이지 고울 안을 시끄럽게 한단 말이냐? 그리하여 상당한 금액을 치르고 일은 마무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 사또는 부인이 의심스러웠다. 이런 줄도 모르고 부인은 자신이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줬으니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퇴청에서 집에 들어온 원님은 싸늘하니 부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것이었다. 부인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다. 여봐라 밖에 누가 없느냐? 원님은 하인을 불러 금침을 봉헌 침방으로 옮기라 일렀다. 저녁 상을 물리고 난 원님은 혼자서 봉헌으로 가버렸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던 부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릎을 쳤다. 부인은 호롱불을 들고 봉헌 침방으로 갔다. 원님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실 찍고 하겠습니다. 저는 쇠꼬챙이에 찔려도 봤고 절국공이에 짓지어져도 봤고 명주 고름에 문질려도 봤습니다. 쇠꼬챙이에 찔린 것은 40년 전이었고 절국공이에 짓지어져본 것은 20년 전이었고 명주 고름맛은 근년이 옵니다. 쇠갑을 넘긴 원님은 부인을 의심했던 게 부끄러워 불을 끄고 오랜만에 부인을 쓰러뜨렸다. 봉헌의 침방은 색다른 분위기라 운우의 정이 격렬했다. 서방님 절국공이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한바탕 크게 웃더라. 긴 지우 기나라 사람의 걱정 기는 기나라 이는 사람 지는 이 우는 걱정 이라는 뜻이다. 요컨대 기인지우는 기나라 사람의 걱정 이라는 뜻이다. 열자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옛날 기나라에 어떤 남자가 살았다. 그런데 그 남자는 날마다 날마다 걱정을 하느라고 일도 하지 못하고 음식도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잠도 자지 못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느냐고요? 글쎄 들어보세요. 지금이라도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지금이라도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다 못해서 이렇게 말했다. 하늘은 기가 쌓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무너질 염려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되물었다. 그러면 해나 달이나 별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해도 달도 별도 모두 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다만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설령 떨어져서 부딪힌다 해도 상처를 입을 염려는 없지요. 그러면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지요? 땅은 흙덩이가 쌓여있는 것입니다. 땅은 어디나 흙덩이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것을 날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닙니다. 무너질 염려 따위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제서야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땅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던 남자는 걱정거리가 풀려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처럼 긴 지우란 모남날에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도 알 수 없는 일을 이것저것 걱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웃는 말이다. 분명히 생기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게 사는 길일 것이다. 이 사람의 문제들 éma 은 한글자막 by 한효정